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0학년도 9월 모평 가형 확통 28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확률 변수 X와 Y는 평균의 M, M은 0이 아니고요. 표준 변차가 시그마 원과 시그마 트윈 정균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때 확률 밀덤스 FX와 GX가 있는데요. 그때 얘와 얘가 같을 때 뭘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가봅시다. 기역, 기역부터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시그마 투와 시그마 원하고 같냐? 그럼 당연히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로 주어져 있는 이것을 표준화를 통해서 거기서 비교해 봐야겠죠. 그러면 왼쪽부터 갑니다. Z, 그럼 얘가 2M에다가 평균은 M이고요. 근데 얘는 표준 변차가 시그마 원이었고요. 얘랑 같더라고요. Z가 크거나 같고요. 3M-M의 시그마 투 랑 같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커 나갔다, 여기다 커 나갔다니까 두 개가 뭐 해야 되죠? 같아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시그마 원 분의 M이고요. 얘는 시그마 투 분의 2M인데 그럼 얘가 같으려면 M은 0이 아니니까 M이 날아가면서 결국엔 크로스. 시그마 투는 2시그마 원이구나 라는 겁니다. 됐나요? 어, 기역에는 봤더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따라서 기역은 일단 맞고요. 됐죠? 자, 그럼 ㄴ 가볼까요? ㄴ 가봅시다. 자, 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됐죠? 지금 FM과 GM이 그때 FM이 더 크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써볼게요. FM이 GM보다 크냐? 됐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의 주어세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X, O, Y는 평균이 같아요. 표준 편차만 지금 기억해서 보이시나요? 다시 앞으로 가서 얘가 시그마 원이 즉, 시그마 투 랑 시그마 원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표준 편차가 더 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서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가 다르면 얘가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세요. 선생님, 일단은 FM을 먼저 그려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원인 거를 먼저 그리면 얘가 지금 M에서 대칭이 이렇게 되면 얘가 Y는 FM이에요. Y는 FX죠. Y는 FX고요. 그때 FM은 이 값이고요. 그런데 GM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더 커요. 표준 편차의 의미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값들은 어디? 평균에 몰려있지 않고 가에 몰려있는 거예요. 즉, 평균은 평균에 몰려있는 이거보다 작다가 됩니다. 즉, 얘는 어떻게 곡선이 그려지냐면 여기가 좀 더 볼록하게 가에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Y는 GX입니다. 즉,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있고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여기에 몰려있지 않고 가에 몰려있다. 왜요? 표준 편차는 분사는 루트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어? 누가 더 크다고요? 그렇죠. FM의 값이 전부 다 뭐하다? 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맞고요. 자, 마지막에 ㄷ 해볼까요? 자, ㄷ. P,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 더하기 P,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더했던 얼마라고요? 1이랍니다. 더했던 1이에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일단 Z로 돌리면 0에서 M 빼고 시그마 1으로 나눠요. 더하기 Z에 0에서 얼마 빼고 똑같이 M 빼고 시그마 2로 나눈다고요. 그것이 1이 돼야 된다고요. 뭡니까? 얘가 만약에 1이 되려면. 보여요? 얘가 만약에 1이 되려면 어떤 얘기예요? 지금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보이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1이랄면. 딱 그 값이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면서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작거나 같은 거라 더하기 위해서 1이죠. 그럼 얘랑 얘랑 뭐하다고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해요? 지금 얘랑 얘랑 같으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요. 근데 뭐했어요? 우리가 기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시그마 2가 E 시그마 1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이렇게는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지금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되시나요? 따라서 결국에는 얘가 틀렸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은 누구랑 누가 맞고요? 기억만, 니음만 맞습니다. 기억만, 니음만.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항상 표준화를 통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avis, 알았어. 다음 시간에 또 뎬어. they won't happen. directly hit their way.